성주의 정원의 한도 10월 3일, 2일 밖에는 우리 지금 군성교 주간이죠. 또 공무원 승계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10월 18일 총신주일 이렇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류와 우리 총신주일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그 말씀, 이유,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미션홈이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회복시켜줄 수 있는 가장한 현장입니다. 미션홈 이렇게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죠? 포럼하게 되는 현장입니다. 초록의 찬스지요. 미션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럼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뭘 해줘야 됩니까? 저는 이걸 꼭 해줍니다. 보금 아닌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보금은 가지고 있는데 많은 올무에 걸려야 되잖아요. 아주 좋은 건데 본인은 굉장히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보금은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금을 가졌는데도 여기에 묶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갑자기 포럼으로. 뭔가 모르게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완전히 훈련받고 이런 분인데 사모님인데 우리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너무 좋은 분이요. 그런데 그 딸이 편지 왔다니까요. 딸이 이런 말은 미안한데 사실입니까?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녀는 정말 율법이니까요. 그녀는 정말 율법이니까요. 그녀는 정말 율법이니까요. 완전 율법이래요. 이건 이랬나 저랬나 저랬나 하는데 집에 오면 그란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머니가 한 달 미국 사역 갔을 때 집안에 평화가 가면 돌고 그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당하는 사람 생각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원받아도 완전 율법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포럼을 통해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하는 거죠. 판단을 할 때 잘못해뿌리면 그건 범죄가 됩니다. 그렇죠? 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신비주의 말고 불건전 신비주의 또 많아요. 이런 데 빠져있다가 교회 오거나 이런 데 빠져있다가 다라봐 오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 많은 걸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마디로 불건전 신비주의는 뭘로가 포럼을 해야 됩니까? 가장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상상외로 많습니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신앙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하거든요. 저는 부산에 있다가 서울으로 오니까 얼마나 환경이 다른지 다르더라고요. 제가 고신 대학원을 공부를 1년, 2년 하고 서울으로 왔어요. 제가 워낙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친한 친구가 쟤보다 레포트를 빨리 했어. 친한 데도 내가 보여달라는 말을 못 하겠는거요. 아, 쟤는 며칠간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시간 앞두고 그것 좀 보여달라 이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또 신학교 레포트 많이 내주잖아요. 그렇게 뭐 서울에 따라오니까 완전히 다르더만요. 앞에 사람 레포트 먼저 낸 사람 두 장 찍어 나오면요. 뚜껑 떼고 지껏 붙여 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아, 그래, 다르구나. 이렇게 환경에 따라 사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일반 대학을 졸업해 오는 사람이 있고 신학 대학을 졸업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은 1학년 때지 1학년 때 우수한 간격이 나온다니까요. 일반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대학은 올라왔고 또 어떤 사람은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올라왔잖아요. 그게 또 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대학을 와가지고 대학을 1학년에 온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컨닝을 하더라고요. 그거를요. 그거를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어가던 야, 저 왜 저러지? 이라고 해야지. 야,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이게 환경이 무서운 거예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이본주의를 쓰게 되고 이렇게 내가 쓰는 줄 모르게 막 쓰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뿌리는 부신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응답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상상외로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조합한 사람은 이 사람을 좋게 말하면 굉장히 그 괜찮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아요. 갈등이 아닙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포럼을 통해 가지고 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언론 보면 조급하게 보이는데 실제 갈등이 많고 이게 조금 영적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영적 감각이 좋게 되거나 나쁘게 되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 자꾸 이렇게 교회 만족을 못하고 교육자 만족을 못하는 게 인간성이 사람 나쁘단 말이에요.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보기는 이렇게 보인다니까. 조급하게 이렇게 보이죠. 정상적인 메시지만 딱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갈증이 생기니까. 이런 사람들도 미션에서 포럼을 이렇게 참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집중팀 보고 하길래 이거를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팀을 만들으라고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조금 여러분이 미션음을 그냥 하지 말고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Because there are so many don't just run your mission homes know this well. 그러고 이제는 사람 다 문제를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것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틀린 건 아니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상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굉장한 뿌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죠. 이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굉장히 그 해지만 다른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And they may seem very benevolent but other problems may come because of it. 김서근 목사 말하는가 모르겠는데 김서근 목사가 그러잖아요. 다라곤 만나기 전에 거지들하고 늘 살았다고 합니다. 거지들하고 모아 놓고 공동체 생활을 그러기 때문에 복음 개닫고 나한테 이거 아니다 싶다. 물론 그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붙잡고 있어도 안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익으로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우리가 포럼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제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갔다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런 사람 만나버리면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어릴 때 이게 딱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죠. 그런데 이런 사상이 이게 딱 들어오면요 못 빠져나갑니다. 이런 부분들 많은 거 얘기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히 학생들하고 포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 사고가 부정적 사고가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굉장히 자기로서는 손해지요. 또 반대로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긍정적 사고가 네. 긍정적 사고가 네. 보금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두 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나 렘넨트들 주로 미션 홈에 오는데 너무 부정적인 사람을 자꾸 만나면 같이 살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네. 네. 또 막 너무 긍정적으로 날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만 이렇게 늘 안 되는 것만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죠. 이렇게. 네. 이런 부분들을 미션 홈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많은 것 뭐 있습니다만 꼭 해줘야 되는 것만 얘기하자마자. 네. 표시 안 나게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포럼을 잘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이 부분을 건드려도 안 되고 잘 못하는 이유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외로운 거예요. 어디 쉽게 말하기도 힘들고요. 자기보다 수준 다른 사람들 보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자기는 얘기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에 많아요. 이 사람들은 선진국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잘 몰라요.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포럼을 가지고 잘 좀 해주면 여기서 벗어나기만 해도 됩니다. 이런 포럼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조금 해야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본 기본 기본 기초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 아 저 사람 근본이 안 돼서 이렇게 부리면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 상대를 말합니다. 사람들 기본이 안 돼서 이럴 때는 주로 뭘 말합니다? 자세를 말합니다. 자세를 말합니다. 기본이 안 돼서 꼭 맞는 말하니 주로 그렇게 쓰죠. 저 사람은 양 기초가 안 돼 있어 그는 실력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렘넨터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점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교회 말이죠. 교회가 시스템이 엘리트를 키울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말이지 엘리트만 따로 뽑아서 한다. 그것도 이상하죠 교회가 말이죠. 그러면 다를 엘리트로 키운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굉장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이렇게 교회 안에는 미셔놈들과 엘리트로 키우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냐. 결론을 보면 성경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우리 성공한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딴 거 하지 말고 집에서 미션홈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양육해 주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전두사로 있을 때 약간 엘리트들만 불러가지고 살짝 불러가지고 얘들의 성경을 가르쳤어요. 굉장히 효과 나요. 전두사로 되고 말이죠. 뭔가가 지금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냐. 기모델서 2장 1절 7절 때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홈에서 이거 한번 포럼을 안 해주면 여기서 못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일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중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미션홈이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션홈 하는 분들은 망가져도 넘겼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이렇게 포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포럼 할 제일 그게 아닙니까? 이렇게 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이들 문제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 문제냐 그게? 진짜 문제가 맞냐? 이런 대화를 해본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걸 스스로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문제일 경우는 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에서는 적어도 영원전에 있었던 문제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열두 가지 문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 문제 지옥천국은 반드시 지금도 영향을 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본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은 뭡니까?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해야 되지만 특히 랩런트들에게는 기본 얘기가 제일 좋은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부터 너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가야 되느냐? 가장 먼저 영적 싸움 해라. 가장 어디 가거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라. 꼭 해야 될 것, 살리는 싸움을 해라. 이게 군사여, 경기하는 자여, 농부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굉장한 응답을 봅니다. 반대로 우리는 육신 싸움을 하잖아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악한 싸움을 합니다. 실제 죽이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우리 이런 부분들을 딱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랩런트들 만들어주고 우리도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반드시 이 미션홈으로 얘기해 주세요. 너의 장점은 뭐냐? 이걸 가지고 단점을 치유해라. 너의 달란트가 뭐냐? 정말 이거 가지고 기도 시작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 달란트는 10%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유일성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빨리 미션홈에서 회복시켜줘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애도요. 이 부분 가지고 포롬만 하는데도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진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집을 제일 귀중하게 볼 겁니다. 이걸 갖다가 무슨 특별하게 교회화 시키지 말고 미션홈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눈여겨 가장 영적인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오늘 미션홈 받는 분들이나 미션홈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격 받은 분들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시고 특히 여름에 좀 활용하세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교사분들은 주일날 아이들 모이지 말고 토요일날 집에서 모이세요. 이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아이들 모아놓고 지금 레멘트 하면 어른에게도 필요한 건데 애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멘트를 키우는 장학제도도 있고 인턴십도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너무 몰라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레멘트들을 여러분 집에다 불러다가 꼭 미션홈 안 했지라도 이런 중요한 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는 높은 성공 자리에 가면 뉴 에이지나 프리메이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말불병거를 도단성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집에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참 좀 안타까워요. 교사분들 뭐 하시는지 뭐 교사들 꼭 이거 하세요. 그게 쉽지 않습니까? 교사인데 애들 주위를 허둥지둥 만나가지고 뭔 얘기한다 그래 하지 말고 하루 정도 집에서 같이 애들하고 몇 시간씩 얘기도 하고 한 시간씩 과자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레멘트 여러분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진행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두고 있는 현장 자 그러면 이제 이 입은 중간에 언여가지고 치유입니다. 치유에 있어서 제일로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 많아요. 저는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꼭 세 가지 얘기합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놓고 24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해서 큰 은혜 받을 기회다. 다른 사람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다. 이거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각 치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치유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랩런터들에게 또 많은 세신자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만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24 하나님을 은혜 주는 힘을 들 수 있다. 그럼 실제 기도해 봐라. 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들 많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거의 치유할 수 있다. 기도, 운동, 물, 산소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 싹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도록 계획 플랜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예사로 듣더라고요. 이 부분의 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물 이것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모르죠. 기도하면서 검론 치유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거됐습니다. 여러분이 당뇨가 있거나 몸 계속 아프거나 자꾸 힘이 없거나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전부 호흡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면역성을 키워줄 수 있는 게 음식 많은 것이 중인데 산소, 면역성을 키워주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부분들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계속 약하시기 때문에 아플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면 육신적으로도 쉬우대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지휘의 모델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렘너드 일곱 명 가지고 볼 수 있죠. 가정에서 가장 문제가 온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장세 3, 7, 11절 렘너드에게나 새신자에게나 많은 사람이 꼭 가르쳐줘요. 우리 자신도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가정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은혜 받을 수 있다. 사실은 뭐 이게 사람이라는 게 부부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부인인데 잘해요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잘해요 부인 없을 때 얼굴 안 봤거든요. 너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문제 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가장 가정에 큰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시간표였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우리 자신과 렘넘터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가정뿐입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늘 문제 있습니다. 입양합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건 어떠면 충격이요. 나이 들수록 이제 문제 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부분을 몰랐더라면 어떨 뻔 했습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응대까지 받았다. 분명한 얘기 해줘야 됩니다. 교회 문제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은 굉장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큰 역사에 나오십니다. 이 렘넘터 일곱 명을 뽑은 것은 그냥 뽑은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의 흐름을 보고 뽑았는데요.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우리 전국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치유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좀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꿔야 됩니다. 좋은 목사님 아니라도 여러분은 괜찮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목사님 오실 수 있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더 큽니다. 물론 교육자가 중요하죠. 우리는 세상 나가보면 얼마나 사회 문제 많습니까? 이게 다윗 아닙니까?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세상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요. 이 다윗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알아들을 겁니다. 더 우리를 생각해야 될 게 다섯 번째 거죠.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굉장한 종교 우상으로 영적 문제 세상에 뒤엎여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열한기야 2장 9절 10절 11절 가지고 나가라. 굉장한 국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루터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은약 붙잡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재앙을 낳기로 큰 어림을 두고 있었잖아요. 이 로마라고 하는 굉장한 벽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계성교의 길이 되는 은약을 바울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치유도 중요하지만 주의 근본을 치유하는 모델을 삼아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운동의 실제 현장에 많은 응답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는 꼭 해 주셔야 되죠. 지금부터 우리는 놓친 탈란트를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놓쳐버린 많은 영적인 축복 회복하자. 거의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놓쳐버린 비전과 작품 회복하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게 만들어 준다. 지금 당장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전도를 시작해야 될 것이냐. 당장 육신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정신질환에 사로잡힌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많은 사회 문제와 이 사회에도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은 문제가 아프는 것이 마약입니다. 이 정신질환자 너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가르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소서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다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드리면 여러분 먼저 강건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입술전에는 많은 병든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이라.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맞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어라. 이 치유입니다. 이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미션홈에서, 다락방에서, 모든 현장에서 이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 생각 치유는 삶 치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론이지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전도자로 전 세계 살릴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먼저 받아 누리면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미션홈 운동,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우리 메시지를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는 지금 메시지를 확인할 때 그냥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축복받을 뿐 성공한 분들은 집에서 미션홈 하세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 들은 모든 분들은 내 주위에 아픈 사람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가지고 굉장한 전도 문 열립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될 24 축복이 뭐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건강도 회복하고 세계 복음하는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강간하게 되시는 축복으로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너무 많고 아픈 사람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건강에 축복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람과 성령님의 역사 하십니다.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모든 정인으로 설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질병도 치유받고 정인으로 설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모든 무능을 이기고 정인으로 설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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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